오늘 말씀은 나움 1장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움 1장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해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제 발이 산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규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지운 멍해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나움에게 임했는데 이건 아수르에 대한 묵시입니다. 앞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닌외를 향해서 행하실 건가를 말씀했다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왁께서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아수르의 닌왜성이 화려하고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다시는 그것이 전파되지 않도록 여왁께서 명령을 하셨다. 주님은 말하시면 말하시는 대로 선포하시면 선포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지의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여왁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14절에 여왁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15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이룰 것이니까 너희는 아름다운 소식, 즉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인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라.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바로 이 시온산에 서게 된다. 아수르가 다시는 너희의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들의 멸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입니다. 내가 정욕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와를 대적하여서 자기의 꾀를 꾸미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아수르는 여와를 대하여서 어떤 계책을 꾸미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수 있는 어떤 계책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꾀하여도 그가 온전히 멸할 실이니 하나님이 악한 꾀를 낸 자들을 대적하셔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셨죠. 원수가 마귀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나에게 대적하는 일을 하고 원수짓을 하는데 그건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대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아수르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만든 우상들이 하나도 남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운 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 섬겼던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여하께서 완전히 진멸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악을 꾀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악을 관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악이 마귀에게 의해서 나온 것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마귀는 원수입니다. 마귀 원수를 대적하고 이를 진멸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악을 꾀한 것이 성전의 우상을 세우고 제사를 패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족들과 혼인을 하게 해서 사마리아가 세워지게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라고 말했어요. 불이 나서 세워지는데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아수르에서 악한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에 이 기두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두원에게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렇게 말해요. 23절에 기두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왁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 같이 기쁨을 줘도 사람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저는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나? 내가 누구를 가장 의지하나?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지으신 리도 부르신 리도 나를 구원하실리도 오직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목자를 섬기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삶의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냈더니 우리를 다스리라. 난 안 다스려. 내 아들도 안 다스려.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 그들의 마음은 전부 여호를 향했어야만 해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보내서 구원을 하신 분이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네가 여호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오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도 예수님인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기도원이 한 가지 잘못을 했어요. 기도원이 미디안에게서 뺏은 것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에봇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과 그 집에 이것이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어지느냐. 기도원의 집이 제사장인 것 같이 되어버렸고 그 에봇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양입니다. 교회에서 준 직분이 나를 구원하나요? 목사님의 칭찬이 나를 구원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교회에서 하는 사람 그것으로 구원을 받나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역을 잘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섬김이어야지 섬김이나 봉사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를 높이거나 내가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두원이 만든 애봇을 음란이 섬기는 이스라엘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충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냐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의 삶의 의미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숨쉬는 의미도 예수님이어야 하고 돈을 버는 의미 공부하는 의미 모든 봉사하는 의미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감사해서 모든 걸 한다면 그 하는 것을 가지고 내세울 수는 없을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음란이 행하다 보니 기두원의 집에 올무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기두원의 첩에서부터 아비멜렉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기두원의 70명이 되는 아들을 죽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냐 하나가 다스리는 게 낫냐 하면서 사사기 9장을 가보면 세겜 사람들이 기두원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그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은 피하여서 살사라 있게 되어집니다. 요담이 말하고 있는 나무의 비위입니다. 오늘 나음에서 악한 자가 하나가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잃은 기두원에게서부터 악한 아들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악한 아들 하나가 나와서 그의 자녀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요담이 그림심산 꼭대기에 가서 외칩니다. 그림심산은 축복을 선포한 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가 기록된 산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말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 이것이 써진 것들이 에발산과 그림심산인데 요담이 그림심산에 서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기 위해선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섬기는 자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감남나무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 위해 왕이 되라 나무들이 말을 해요. 자 감남나무가 뭐라 그래요? 사사기 7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감남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감남나무가 되신 거 맞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기름을 부어준 것을 가지고 기름을 흘려내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름이 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줘서 은사가 주어졌고 신령한 것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지 내 스스로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자 중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교만해져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나무들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너누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라고 말해요. 11절 또 같이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출되리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대표하는 나무인데 무화과가 단 것을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건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영화를 위해서 열매를 내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화를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으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맺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맺는 열매이지 내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서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똑같이 말아요. 우리 13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져서 불에 던져질을 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지만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피의 생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접목이 되어져서 그 피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피의 생명을 나누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는 거예요. 나에게서 피의 생명이 나타나서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위해 우쭐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인 거예요. 기두온이 하나님의 수임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위에 우쭐대서 그들의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두온은 나도 내 자식들도 너희들 위해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왁께서 너의 왕이 되실 거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아비 멜렉이 그들 위해서 왕 노릇을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쭐대는 바리세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소를 죽였어요. 그들이 옳다라고 우쭐대었어요. 악한 자가 하나가 아수르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거고 사사기 구장에 아비 멜렉이 아들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어지는 이것이 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나와요.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돼달라라고 말하니까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해요.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그늘에 가서 피했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여호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유다는 누가네사를 의지하고 섬기며 그들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어요. 결국은 그들로부터 불이 나와서 여호의 성전이 달라지고 무너졌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임할 걸 말하고 있고 있죠.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나서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20절에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오.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름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그의 자손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임할 재앙이 이 나오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권세자들이 모여서 계획하고 그들이 꾸미고 있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통제체제를 만들어서 이 세상이 그들의 손에 놀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여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가 죽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와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신을 섬겼기 때문에 불이 그들로부터 나와서 서로 태우고 서로 멸망시키고 서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세상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계시록에 나온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기록이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이 사람의 방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감담한 어둠 속에 놓여있게 된 것은 교회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 심령 속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 있고 욕심 따라가서 개인주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분을 내고 나를 대접하지 아니하면 분이 올라오고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분이 올라오고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요. 가시나무가 누구예요? 죄악된 우리 심령이 가시나무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쓴뿌리에서 불이 나와서 나를 살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주님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시면 가시나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정력이 원하는 마음가짐과 생각을 주기 때문에 불이 거기서 나와서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기름붐을 받아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쓴뿌리가 없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나는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아시는데 그분 앞에서 말로 행동으로 내 마음을 속이고 무엇을 꾀하고 있느냐? 한 악한 사람이 나와서 악을 행하는 것이 다른 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악이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왁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쓴뿌리를 뽑아내십니다. 이거는 멸절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뽑아버리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느냐 아니냐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해를 내가 깨뜨리고 아수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준 멍해를 깨뜨리시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2사에서 58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흉악의 결박을 부기하시고 압제당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멍해를 꺾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멍해 사망의 멍해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예수 그리를 당연히 아는 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이 세상 사람이 다 어떤 길을 따라가도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 가운데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도 가운데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안 따라가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자 따라가면서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깨달아서 좁은 길, 협잡한 길, 정말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어져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말씀이 무엇을 말한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와 서주를 다 도말했다. 그럼 그 말씀이 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속이는 자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나와서 속이니 다 그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악한 것이 하나가 일어나서 말할 때에 그 말을 듣고 내 생각이 따라가고 내 마음이 따라가고 내 삶이 따라간다면 가시나무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섬긴 대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수로 섬겨서 그들에게서부터 불이 나와서 너를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감남나무로 무화과나무로 포도나무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남나무가 되도록 성령을 부으셨고 포도나무가 되도록 피를 흘려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무화과나무가 되도록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웠는데 죄성에서 올라오는 이 가시나무의 말을 듣고 그 가시나무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요하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악한 마귀가 행하는 이것은 다 소멸되어지고 진멸되어지고 다시는 그 이름이 호명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위에 있도다. 이 산이 예루살렘 시온산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고 화평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으면 아수르가 멸망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소식이 전해졌다면 내가 가시나무를 섬겼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내가 지치고 넘어지고 소망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직 예수만 찾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화평케 하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을 보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마음에 그 십자가 복음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드리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다른 그 어느 것도 나의 주가 되어지지 않는 자라면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 예수님이 생명이 없어서 내가 죽은 자였었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도무지 나을 것 같은 소망이 없는데 낫게 하실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고통이 끊임없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낫게 하실 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13절의 말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주여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여 그분만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건지시는 단 한 분이라고 믿으면 그 이름만을 열심히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만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않고 예수님만 찾는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봉독합니다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아는 자라면 예수님을 내 마음을 해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내 입에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실 거라는 말씀이 오늘 나음 1장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 아수르 가치나무 불로 완전히 태우시고 완전히 뽑아내시고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제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그 산에서 전파해라 라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는 자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복음을 들은 자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하니를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들었으면 믿는 것이고 믿으면 가서 전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이유 나에게 그것을 믿게 하신 이유 믿고 그것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화평케 하는 말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게 하려고 오늘 나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고난을 허락했느냐 보니 이스라엘이 아수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그들이 겪으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널 구원하지 못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 하나를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매일 예수님의 구원자의 대심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져서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전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나는 보냄임을 받았을 뿐인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쓰임 받는 통로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고 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게 들려주셨고 내게 믿게 해주셨고 믿고 전하라고 하신 것이고 나는 쓰임 받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믿고 또 보냄임을 받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몽해를 다 꺾으셨고 내 모든 결박을 푸셨다고 믿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찾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시험이 오지만 겁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만큼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부여하십니까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영광을 취하지 않을 만큼 내 위치를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높이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죽이시는 것도 다 주님이 아십니다 아수르를 보낸 것도 주님이고 아수르를 태우시는 것도 주님이고 그 이름을 도말해버리는 것도 주님이고 남겨두시는 것도 주님이고 세우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불의 변기로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했지만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건지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냐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삶의 의미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쫓아다니다간 끌려가는 사람들 따라서 같이 심판에 빠져요 구별되어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은 완전히 구별되어 시키시고 있거든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 지어다 악인이 침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심령 속에 악인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흔들어대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생명 충만 기쁨 충만 예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면 되겠죠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잘 섬기고 있나 가시나무가 혹시 왕로를 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많은 감사와 찬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어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가시나무를 섬긴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 아버지여 참으로 여호와 마니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만행형 만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진실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높아졌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겼거나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찌르고 그것이 정말 나와서 불살라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주어서 심령이 괴로웠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것을 주로 섬기며 그것이 왕이 되게 했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받게 하오시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환란 가운데 피할 산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피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늘 깨달아서 인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단 한 분 왕이고 주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